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토요일날 날개새 친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나누는 이 시간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것을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60초반의 남성입니다 모태교인이지만 여러가지 형편상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사온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하여 지난주 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더 들을 것이 없으면 다시 듣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의문 때문에 요즘 과연 제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의문이란 저는 과연 회개를 하였는가 입니다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죄성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들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구나 등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당 이웃에게 사과의 말이나 편지를 전한 것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평생의 죄에 대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저는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한 회개의 기도에 경험을 하였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간증과 같은 회개의 기도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서 하나님 뵙고 나면 알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채택하여 주시면 남은 기간 제 신앙 생활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어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이신데 우리 선생님이 하신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죄다 라는 깨우침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만약에 생각나는 참호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거나 직접 사과를 하고 그러셨다면 그건 완벽한 회개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간혹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 콧물 써두면서 밤새도록 회개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회개가 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썼고 그런 경험이 저는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과 똑같은 과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리우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백하면 저는 밑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백이에요 너 인정해라 너 잘못했지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백하면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도요 사람마다 체험의 강도나 종과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강력해서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고 언제 거듭났는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바울은 다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령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얘기하면 저는 언제 몇 날 며칠 그렇게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라는 간증을 못 하거든요 저는 스며들어서 성령에 스며들어서 자진비에 스며들어서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제 어느 시간에 그렇게 내가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변한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만이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것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회개한 것이다 라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도리어 방해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합니다 제가 날기세 하면서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그 당시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여자 이름이 없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럴 때 여자 이름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몇 여자의 이름이 있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네 여자의 공통점은 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고요 라합은 기생 창기였고요 룻은 이방 여자였고요 그 당시 이방 여자는 창기만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세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난 설로몬이잖아요 그게 바세바잖아요 그런데 바세바는 바세바의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설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다 아무 문제가 없는 여자 이름은 다 빼고 이렇게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자들의 이름을 쓰셨을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라면 바세바 회개하니까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설로몬만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다른 아들 중에서 왕을 삼지 바세바의 아들로 왕을 삼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해서 설로몬도 동등한 다윗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그때 설로몬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자꾸 흔들어요 굉장히 흔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셨을까 나는 그렇게 눈물 콧물 쏟은 적도 없는데 제가 날기사이면서 간증했던 건데요 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목사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사탄에게 걸려들었어요 사탄이 제 죄를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런데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안수를 받아도 되나 안 되나 한 사흘 정도는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용서한 죄를 네가 왜 그게 양심인 줄 알고 사탄에 썩아서 그렇게 고민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보이는 너를 깨끗게 해서 동에서 서감 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완벽한 속죄를 해 줬는데 네가 무슨 양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탄의 양심이구나 사탄이 하나님의 속죄 내가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의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자꾸 정죄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우리 선생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백하고 인정한 것을 온전한 회계로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수받았는데요 안수받았는데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라 아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죄이지만 하나님의 속죄가 완벽하여서 우리를 마치 깨끗한 그릇처럼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선생님이 그 신앙의 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자백하고 인정한 건 온전한 회계로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러는데 사탄이 자꾸 거기를 건드려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속죄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아마 오늘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해결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매우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보편적인 질문을 주셔서 좋은 상담 시간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믿붙이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회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오늘 우리 선생님에게 주시는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자꾸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를 의심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한 삶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질문 가지고 좀 고민하던 분들도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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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